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뭇을 좀 재볼게요 라는 표현을 량 이샤 주르륵 량 이샤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뭇을 좀 말씀해보세요 라는 표현을 징 슈어 이샤 주르륵 징 후어 이샤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어떤 뭐가 필요하시나요 라는 표현을 슈야오 샤머 명사 슈야오 샤머 명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열한 번째 시간 마트 편의점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불호 길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호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리고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뭐뭐하고 싶다 바람조동사 샹 샹 뭐뭐해도 된다 괜찮다 가능하다 가능조동사 크이 크이 긁다 수아 수아 카드 음역이죠. 카 카 받다 근거 받는 근거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소주 소주 그리고 몇 개 물어볼 때 직어 직어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손님 손님에게 전치사고로 쓰여져요. 개인인 동사 개인인 동사 발급하다 표 표를 발급하다 영수증을 끊다 화표 화표 선물하다 우리말 한자 보내 송자입니다. 송 송 가열하다 대우다 한자 그대로 자 르 자 르 플라스틱 봉지 즉 비닐봉지 수 려 딸 수 려 딸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진행부사입니다. 동사 배 쩡 동사 배 쩡 치다 꺾다 값을 후려치다 할인하다 쓰이라다 따져 따져 건너다 오다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 꾸얼라이 꾸얼라이 놓다 두다 어디어디에 즉 어디에 대해 놓다 황짜이 장소 황짜이 장소 사인하다 이름 즉 서명하다 치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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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충고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세 번째 문장 카드도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동사 앞에 쓰이는 가는 조동사 크이 크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고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 크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 세 번째, 뭐뭐 해도 괜찮다. 네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다섯 번째, 뭐뭐 시 가능하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뭐뭐 해도 된다, 좋다, 괜찮다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그의, 무조건 그의,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드로 계산하다는 말은요. 계산하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긁다, 카드, 카드를 긁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수아, 가, 수아, 가, 이렇게 말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긁다라는 의미의 동사, 수아, 수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활중국어에서 긁다, 이빨, 이빨을 긁다 있어 보이는 말로 양치질하다, 수아야, 수아야, 이렇게 단어를 같이 해오두신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카드도 됩니다라는 말을요. 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를 긁어도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그의, 수아, 가, 그의, 수아, 가. 이처럼 막연하게 무작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외워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문장, 모두 몇 개를 원합니까?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우선 문장을 만드는 기본, 뭐, 뭐, 다? 라는 수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원하다, 필요하다는 이름절 동사, 야, 야, 이 동사를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몇 개,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숫자를 물어보는 음운사, 이름절 숫자 음운사, 우리말로 몇 해당되는 지, 지, 이음절 숫자 음운사, 우리말로 얼마나 의미의 음운사, 두어샤, 두어샤,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는 반드시 수를 세는 단위인 양사, 양사가 온다, 이것을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몇 개, 몇 장, 몇 인분, 이와 같은 표현을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라는 말을 지거, 지거, 몇 장이란 말을 지장, 지장, 몇 인분이란 말을 지환, 지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몇 개를 원합니까? 라는 말을, 야오 지거, 야오 지거, 이렇게 말하고요. 몇 장이 필요한가요? 라는 말을, 야오 지장, 야오 지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몇 인분 원하시나요? 라는 말을, 야오 지환, 야오 지환,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라는 말을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대부분 알고 있는 또, 또 라는 단어는요. 범위나 대상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라는 말을 와만 또, 와만 또, 그들 모두라는 말을 타먼 또, 타먼 또, 이렇게 범위나 대상을 말할 때 쓰이고요. 교재에 보이는 이공, 이공이란 단어는요. 수의 합산에만 쓰여서 모두 합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실수하지 않고 있어 보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문장을 다시 딱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모두 몇 개 원하나요? 라는 말을 모두 합해서 원하다, 몇 개. 이러한 구조인 이공야오 지거, 이공야오 지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모두 몇 장 필요하나요? 라는 말 역시 모두 합해서 필요하다, 몇 장. 이러한 구조, 이공야오 지장, 이공야오 지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모두 몇 인분 원하나요? 라는 문장을 모두 합해서 원하다, 몇 인분. 이러한 구조, 이공야오 지판, 이공야오 지판,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일곱 번째 문장, 영수증을 끊어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확 땡기네요. 자,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영수증을 끊다라는 말을 어떻게 중고로 만드는지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영수증이라는 단어는요. 받다 근거, 받는 근거, 그래서 쇼주, 쇼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요. 명사로만 쓰인다는 점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영수증을 끊다, 영수증을 발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구조를 봤더니 발급하다, 표, 표를 발급하다 라는 구조, 화, 표, 화, 표, 즉, 동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영수증 관련 표현이 나오면 영수증, 영사로 쓰일 때는 쇼주, 쇼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영수증을 끊다, 즉, 발급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화, 표, 화, 표 이렇게 비교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끊어드릴까요? 라는 말을 누구누구에게 손님 발급하다, 표, 즉, 손님에게 표를 발급해 드릴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개인인 화, 표, 마. 개인인 화, 표, 마.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여덟 번째 문장. 원 플러스 원이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는 말은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이런 느낌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행사 상품에서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이러한 문구일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 사면 하나 더 또는 두 개 사면 하나 더 이러한 표현인데요. 이걸 풀어서 하나 사면 하나 선물, 두 개 사면 하나 선물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풀어 이해한다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선물하고 두 개를 살면 하나를 선물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다라는 동사 마이, 마이, 선물하다는 동사 쏭, 쏭 이 두 개의 동사를 기억하셨다가 그 뒤에 숫자만 딱딱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은요. 사다 하나, 선물하다 하나 이러한 구조인 마이, 이, 쏭, 이, 마이, 이, 쏭, 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투 플러스 원은요. 사다 둘, 선물하다 하나 이러한 구조 마이, 알, 쏭, 이, 마이, 알, 쏭, 이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열두 번째 문장. 자, 세일 중입니다.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뭐 하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바로 진행의 패턴이라고 그러겠죠. 이와 같은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패턴은요. 동사 앞에 쩡 또는 짤 또는 정짤. 한 번 더. 동사 앞에 쩡 또는 짤 또는 짤 또는 정짤. 그래서 회화에서 진행의 표현을 살펴보면요. 식사 중입니다. 라는 말은요. 지금 뭐뭐 하는 중입니다. 먹다, 밥을. 이러한 구조. 쩡, 칠, 환. 쩡, 칠, 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역시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보다. 책을. 이러한 구조인 짤, 칸, 쩡, 칠, 쩡.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뭐뭐 하고 있다. 하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인 정짤,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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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짤,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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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고 다양한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세일 중입니다. 라는 표현 역시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치다. 꺾다. 즉 지금 값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라는 구조. 정다저, 정다저.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14번째 문장.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적이 있죠? 비슷한 표현에, 비슷한 느낌에,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문장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해서 같이 해오봤습니다. 자,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는 표현에 동사자의 장소. 동사자의 장소라는 패턴을 말이죠. 그래서 어디어디에 앉다는 표현은요. 주어짜 장소. 주어짜 장소. 그래서 의자에 앉다는 말을 의자 위에 앉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주어짜 이즈샹. 주어짜 이즈샹.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어디어디에 걸다라는 말은요. 과자의 장소. 과자의 장소. 그래서 벽에 걸다라는 말을 벽 위에 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자의 장상. 과자의 장상.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어디어디에 눕다라는 표현은 당자의 장소. 당자의 장소. 그래서 침대에 눕다라는 말을 침대 위에 눕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당자의 장상. 당자의 장상.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와있는 어디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패턴은요. 황자의 장소. 황자의 장소. 그래서 이쪽에 올려주다. 즉, 이쪽에 놓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황자의 장소.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부서 관광중과의 학습목표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 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된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을요. 크, 이, 동사. 크, 이,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말, 이, 송, 이. 말, 이, 송, 이.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지금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의 표현을 동사 앞에 정, 또는 짤, 또는 정, 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다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